1라운드 1914 Note 2 19 Note 3 19 Note 3 18 Note 3 A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날 중인 이렇게 오시면 제가 잡았습니다 댓글에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캐릭터 이속은 2.1 이에요 30기를 한김에 데뷔 앨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 다람쥐 배달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문결표 나이스 어 다람쥐 배달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나 딴 사람 죽었지 그렇지 아 곧 이루리라님 제가 불매는 제가 템을 안 샀어요 저는 이거는 시청자분 아이디에요 무송만 일단은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제 캐릭으로 제가 혹시 캐시 산거 본 적 있으신가요? 템이 이제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죠 대신에 제가 방장을 할 때는 1.4 방을 파고 있고요 저도 지금 코드명 계속 변경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사고 있어요 2.1을 안하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살짝 섭섭합니다 방금 뭐야 왜 빨간색깐 먼저 떴냐 그쵸 총국에서 그랬나 그쵸 스포 단합이 잘 안 돼요 아 뭐야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대회 끝나면은 그래도 1.4가 조금 많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스포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바뀌죠 연하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 있다 연하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well 뭐지 갔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하 그쵸 이루리라님 말씀도 맞죠 ㄹ 발음이 왜 이렇게 안되냐 어 권희님 아 혹시 석팀 클리닛이구나 안녕하세요 그쵸 다 맞는 말이죠 템이 많이 남아있어서 솔직히 지른거를 또 안쓸순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쵸 이방은 왠지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반갑습니다 얼마전에 석팀님들 덕분에 그때 미사일에서 35킬도 하고 어 이거 데빌 쓰다보니까 점점 손에 있는데요 뭐에요 뭔데요 뭐에요 아하 아 아 아 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뭐야? 패기야? 아이고 그래도 다른 bj분들 비하는 쪽으로 상관해주세요 저도 뭐 여러가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뭐야 뭐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다른 bj분들을 어쩔 수 없는거지 이거 스포가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고 대다수 유저분들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와 어 근데 저 뭐야 저 대패 어 이번판 좀 느낌 괜찮은데 해기드로프스 와 이속핵에다가 대패트도 완전 멀리서도 그냥 한방각인데 와 하얀 핵이 빠르냐 내가 빠르냐 내가 졌다 와 저 친구 벌써 18킬 했다 20킬 와 반통샷까지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따 아 이거 방 다 깨졌네 저도 이렇게 대놓고 쓰는 시어로만 해보네요 아 아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이잖아요 저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저런 사람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핵쟁이들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대패 쓰면서 고천붕붕붕 간통예인가봐요 좀 멀리 있어도 멀리 있어도 다 맞고 이 친구 자식킬 하겠노 아니 랍진이 지금 보세요 핵이라니까요 입을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배놓고 쓰고 있어요 고점 막 붐붕 뛰고 보세요 스피드 봐봐 이속 핵에다가 이건 핵입니다 그냥 대놓고 이거 방 터트리러 온 거죠 노 buyer 잘 곧 보죬 af ins 빽 내 어디 vate zeigt estrat 내 아... 와아 와아 아니 뭐 저런 애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보조무기 데미지 플러스 천 관통이송 보유 그런게 또 있나보네 아 닉네임이 좀 섹시해서 어 요샘님 미션요? 핵 두번 잡으면 백개 어? 아 이거 지금 오케이 일단 아 죄송해요 너무 늦게 봤어요 제가 이거 직접 해볼게요 확인 와 핵 잡기 전에 방금 제가 위치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위치를 보고 대필 쏘더라구요 아니 이거는 아 약간 아이고 요샘님 죄송하장 너 글ון 너무 늦게 봤다 아 군이 패배 하였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니까 뭐야 예정 해외 하 오 굳 고맙습니다.